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리였네. 그렇지 형님 기분이 아주 좋은데 이번 판은. 굶주러 왔구나 형. 고마워. 어 죽을 뻔 살았다람직. 뭐야 누구세요? 이거 맞냐? 맞네? 이게 맞다고? 누르세요 또 이거. 뭐야 왜 맞아 이거. 아 뭐야 상호 녀석들 왜 이렇게 빨라. 얘네 왜 아직도 있은건데? 왓? 왓? 리셋됐는데? 나 인장을 안 산게 너무 아쉬워 지금. 비판 메자의 푸스트판이네. 오! 사고인줄 알았으나 사고가 아니었다. 나이스 볼빼용 뭐야. 뭔일이야. 미친 보미다. 와. 사람을 찢는다 보미. 뭐야 너는 인마. 뭐야 노아드잖아. 어떻게 여기있냐 노아든데? 너는 보미를 할까? 너는 나한테 이게 뭐야. 왜? 진짜야. 판다. 비판са인공단, 그렇지. 그거 또 다졌됐을까? 네? 아 타워 두 칸은 안 된다 한 칸은 그럴 수 있어 두 칸은 안 돼 이럴려고 클 감시 샀지 이속도 빠르고 클도 짧거든 이맛이야 아 타워 한 번 찍어줘야 돼 이런 거 룰빙이 아주 좋아요 이 친구 이달이 사기팀 이달판은 어 뭐야? 나 왜 앞에 궁? 어 아군이 싸하다 여기서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어? 아니 이거 아닌데 얘? 이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세를 한거야 이거 뭐야 시세를 한게 미쳤어요 오! 어! 아 까비 아 구만씨 암산했어야지 완벽했는데 이거 유튜브가게 안나오겠다